체로키 입니다. 오클라우마 체로키 체로키는 뭐 싸라기 신라 사람인가 어쨌는가 우리말과 너무 비슷합니다. 여기 지금 성문 파열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He is climbing 가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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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말입니다. 가 올라가 이 말입니다. 가가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. 이런게 너무 많습니다. 체로키는 그냥 우리 고려인들입니다. 고려인들 고려사람들입니다. 고려사람들입니다. 바이 싸와 싸 싸와라 이 말이죠. 싸와 그 다음에 For him to put it into a container put 놓다 그가 을 놓았다 어딘가에 넣었다 어딘가에 놓았다 이런 말이죠. 너무 많습니다. 그리고 사다 싸와 이 싸와 IRR 서상법 비현실적 서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싸와 싸와 사다 파이어파이터 불을 끄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사람들 남자 그런 뜻이죠. 파이어파이터 체로키는 그냥 그냥 우리 저 고려인들 고구려가 망하고 여기저기 아메리카로 넘어간 그런 사람들입니다. 체로키 널스 열어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간나 간나죠 간나 이 간나 뭐하니 북한사람 한경도 저 북쪽에 제가 대학교 2학년 때까지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할머니와 같이 사는데 우리 친척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다 한국전쟁 때 넘어오신 분들이거든요. 제가 부산에서 태어났는데 할머니 밑에서 태어났습니다. 그래서 간나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할머니가 쓰셨어요. 간나 이 간나 저 간나 그래서 간나 여자긴 여잔데 덜 넣 도잉 들어 눕게 도와주는 여자 어깨를 자꾸 이렇게 일으키고 눕히고 하는 간호사입니다. 간호사 간나 아스테라 이또 이또 들어 눕게 도와주는 간나 그런 뜻입니다. 그래서 고려인들 입니다. 고려인들 우리 쪽 사람들입니다. 슬리피 슬리피 질러가 졸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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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비슷한 단어가 많습니다. 있겠습니다. , 셀드를